너블이 어디 갔냐 얘? 어디 갔을까? 너블이 어디 갔을까? 아 배고파! 배고 엄청 고파! 너블이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오프에서 갈까? 자 일단은 스킬 좀 아낄게요 함께해서 쓱 한번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길일 수도 있어 아니야 빨리 지금 가서 엘프를 쳐야지 뭐 하는 거니? 저희는 2차인데요? 나약한? 엘프 시민 카드 다 끌고 와가지고 지금 어? 아주 누워 그거야 뭐야 그거 야 세 절 있어 아마도? 너네 진짜 멍청하거든 너네 못 깬다니까? 배가리가 없니? 자 일단은 때려봅시다 야 얘네 미안하다 너네 죽어야 돼 못 깨도! 못 깨도 그거! 그건 할 수 있잖아 시민들 죽일 수 있잖아 자 너네 실토 끝났어 자 아니이이이 실더 죽이고 이제 저거 심장 마주기 실더 파기 여기 때려야지 아래아 안 돼에에!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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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s 마족은 우리 왜 안불러? 공격받고 있으면 불러야지 멍청한 빡빡이들어 너네가 우릴 좋아한지 몰랐어? 맨정네 미안해 안좋아줄게 그럼 젠장 빨리 도와달라 해봐 도와줘 사랑하는 오크림들 빠바밤 정의의 요크 나야 마족이야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해 정의의 용서 죽녀 니다니 니다니 중앙이도 쓴다니 빨리 마족 도와 들어가 오케이 나이스 또 AK 같은 분 죽이고 다녀 만들어놓은 잔혹해 아니 잠깐만 내가 드래곤이한 엘프 공격해 지금 그 전쟁 거 쓰고 3차가 안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십니까 그런 똑똑한 녀석들 그런 점을 잘 이용했구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잠깐하오 마족대신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나 저녁무기가 있다면 점심무기 느끼면 돼 안돼 안돼 잠깐하오 우리가 대신 죽어주겠다 우리를 공격하라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하 그렇게 멋있게 나올줄이야 너무 감동이어서 마족도 죽이고 워크도 죽이면 되겠네 이 정도면 사실 우리 안 죽이듯 자 야 저녁무기는 좀 덜아 저녁무기 일단 내가 하나 알려줄게 자 마족 계속 부수고 있어 킹맨아 아니 저기요 저기요 마족님들 지금이라도 돈 부고 그냥 살려달라 하세요 그냥 너구리 뒤지는거 봤잖아요 저 돈 줬는데 안 안 안 안 살려준대 거짓말 칠래 저기요 그 헬프님들 자 올라가야지 아니 바보씨 다 어디갔어 마족 죽여가지고 마족이란 적을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심장 30 3분의 2 깎았는데 우리 지금 우리 이제 도착했는데 아주 뭐해 진짜 근데 전혀 오이 없어 전혀 오이 없어 나 배고파 뭐야 여기 자 여기 올라가는 길이 깔썸하게 되어있네 아주 좋은데 가고 난데 안녕 와 수인님 죽으면 뿌리 떨군다니까 이런 멍청 잘했어 잘했어 뿌리 개꿀 다음에 차이 나오죠 뿌리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건 올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다음에 알아서 줄거니까 그런 얘기하면 제작자분들이 범지거든요 거기서 때리면 나도 때릴거에요 오케이 엄청난 엘프구만 자 일단 마족이 안에서 때렸기 때문에 저도 때렸어요 오케이 안에서 때리면 안돼 저 똑같이 때린거라 상관없어 이탄나 블록없어 쟤 이제 왔는데 나도 블록 많이 없는데 이런 재밍자 자 제일 좋은거 봅시다 야 이거 누가 개달리아놨네 그게 도와줄게 너울아 완드가 우리 저게 장군 잡으러 갈래? 야 나 전형 무기만 있으면 저거 막는데 좋아 때리자 때리자 아아 맞아 나무 설치 안되지 죄송합니다 나무 설치 좀 다시 부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허 아 죄송하다니까 한번 봐주자 우리도 나무 어디다 설치했어 아 죄송합니다 아버님 지금 때리면 좀 그렇겠지 죄송합니다 어 뭐야 날 때리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심장 부셌네 야 4차로 왔어 아 부셌어? 아 레알? 벌써 부숴줄게? 아 이 젠장할 응 다음에 저기 또 패널 좀 오지게 맞겠네 야 이제 쳐들어가자 다른데 가자 오크 가자 아아 오크 죽이자 아아 아니 드래곤이야는 뭐해 우리 안 봐주구 맞아 응 니네 아무 먹을 것도 없어 오케이 드래곤이야는 다음에 우리 저기 됐습니다 방금 오크 가자 오크 가자 그냥 컨셉을 못 침내 그냥 갈비를 아니 드래곤이야는 L2 죽여서 1등 한거라니깐요 아 진짜 드래곤이야는 죽여야돼 아버님 그거는 전략이죠 아버님 저런 드래곤이야 지금 죽이면 우리 도와줄게 드래곤이야 돈 얼마줄건데 아 그냥 다줄게 그냥 그 뿌리 나오는거 다줄게 템도 그냥 다줄게 드래곤이야 얼마줄 수 있지? 야 누가 용감구고왔냐 우리집에 다 뿜어들어 안돼 드래곤이야 얼마줄 수 있냐 우리 드래곤이야는 우리 드래곤이야는 에서는 얼마든 안되나 안돼 저거 아니야? 미친척하지마라 야야야 근데 마족 시민이들이 내가 쏴도 안죽는데 그거라 어 개아퍼 개아퍼 오오 오오 너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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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배우콘 없어서 못하나보네 배우콘 없어서 못하나보네 배우콘 할 수있어? 아 피할꼬요? 아 아 아ота 오케 하나이스 그만 죽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만 죽어어엉 그만두 가지 진짜 근데 어 개꿀이에요 아이템도 개꿀이에요 개꿀 개꿀 자 일단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건 지금 뿌리가 필요하다라는거죠? 안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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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에에에에에에에어어 제일 맛있는건 맏둑뿌려패기 어? 인상한 마족 크럭에 줄을 잘 섰어야지 앞에 계시네 디져라 자 저는 가볼게요 와 나 저런 인생 살아보고싶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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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심인문도 죽였는데 어? 야 심인문도 개센데? 나 죽을수도 있겠네 아가님이 죽였는데요? 엘프시민 나 못죽여 어 뭐야 어디다 설치해 심장에 누가 설치했다는건가요? 아뇨 심장아니에요 심장아니에요 심장아니도 용암 불가 아닌가 자 갑니다 우리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몰라 몰라 우리팀이 했을수도 있어 아이 괜찮아요 용암정도에 한번 실수할수있죠 에 서로 그냥 어? 서로 이렇게 봐줍시다 아 저도 블록 설치해버렸죠 마족 심장도 부서졌는데 우울해요 아이 뭐 서로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쵸? 뭐 마족 합의할거에요 뭐 실력 못살라가네 이거? 스킬로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당연하죠 아이 그지 아이 좋아요 그럼 뭐 저도 뭐 봐드릴게요 근데 다 다 깨 놓구요 너무 그런거 합의해주면 안된댔지 아니 근데 가장 큰 왕이 아닌사람들이 그냥 합의를 그렇게 했으? 아니 근데 이거 엘프시민들도 왜찌 빨라 젠장 못 따라가잖아 이거 스킬써도 못 따라가야 개빠름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뭐 노래도 좋죠? 그냥 막장 될거 같거든? 어떻게 가지? 아 이거 근데 드래고니안이 개꿀인데 오크 잡아야 되긴함 왜냐면 드래고니안이 막장이 될거 같거든요 드래고니안이 우리 무조건 칠거란 말이야 어 근데 오크가 지금 공격이 가능해지는 순간부터 우리 오지게 칠거고 오크 3차치기가 어려워져요 오크 갑시다 네 네네 오크 가자 왜냐면 지금 시민들이랑 가면 오크 무조건 깰 수 있어요 어? 루저님 어그로 오세요 중심에 중맥이 없으시대요? 저 중룡님 어그.. 어그로 끓여있어요 아 드래고.. 중룡님 어딨는데요? 저 여기 중앙이에요 중앙 중앙? 오케이 가자 자 핑맨이 어딨지? 저쪽으로 가자 바로 가자 아 저 오크 가고있어요 오크 3차전에 가자 그러세요 오크가 오크 이쪽이 오크 이쪽이 오크 가자 갑시다 가자 가자 지금 밸런스상 드래고니안이 지금 1등이라서 잡으러 가면 좋긴 해 뿌리는 많이 얻어 근데 드래고니안이 부셔진 순간부터 다음의 차이 그냥 막장으로 우리 공격을 할거란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격은 할 것 같지만 근데 일단 다음의 차이는 무조건 오크가 3차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진영을 공격할 수 있는 진영은 오크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오크를 좀 확실하게 좀 밟아놔야돼 음 왜냐면 오크를 부셔놓으면 이제 그냥 방어만 해도 되거든 사실상 어 자 이번의 차 밖에 꿀 못반다 이렇게 하는거 다음의 차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공격할 수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와 우리 칠 수 있는 종족이 없으니까 개꿀이네 진짜로 야 오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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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졌다 정리한 오크대 정리한 오크대 한 마리 한 마리 말이밤 이상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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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료님 멀리 얼른 아 아휴 아 아 자 어 그 컷하러 가봅세라 주눈이 개피 주눈이 개피 주눈이 한가지 자아 중룡이 개불쌍해요 흐흫 아 아 어 누가 나 밀어줬는데 개꿀이잖아 자 이렇게 와 피 채웠다 지금 자 뒤로가는 스킬 썼고 자 한 대 더 와 저거 한 번 잡아야 돼 왜냐면 오크 장군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돼 아 젠장 이걸로 써버렸네 저거 한 번 잡고 올게요 그럼 나는 심장 쪽으로 가서 실드 때리고 있을게요 네 저도 갈게요 와 와 어 웃는데 어 오 오사님 오사님 못 잡았다 지금 누가 자꾸 나한테 와 나 쟤구나 오사님 둘 대 맞췄어요 자 괜찮아요 오사님 있어요 오사님 빠지셨어요 오사님 방피 오케이 잡았다 밑에 오사님 있어요 밑에 오사님 있어요 오사님 어디에요 자 일단 중명 한번 컸기 때문에 개꿀이다 어디야 일단 10분 남았으니까 스위스 가야돼 어딨어요 여기 안에 들어갔어요 네 어디갔지 어디갔어요 어디갔어요 어휴 미칫 이 정도면 귀환했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이 정도 버텼으면 돌아갑시다 이거 이거 더이상 어그로 풀리지 말고 아직 시간 되거든요 가면돼 이제 네 자 왜냐면 지금 뿌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뿌리를 좀 얻었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될 수 있을거에요 우리 다같이 힘 앞에 면 지금 다들 뭐하고 계세요 활 들지마 지금 나 있을 때 활 들지마세요 어 중명님 리탄님 왔어요 피맨님 어 마족도 온거 같은데요 어 마족도 왔어요 아 조심해야돼 조심해야돼 다들 네 와 중력이 어떻게든 도와주네 지금 마족은 도와줄만하지 이제 깨졌으니까 이제 무조건 지원할 수 밖에 없겠네 일단 중명이가 아까 똑똑했던게 마족이 이제 깨진 다음에 할 일 없을테니까 이제 일부러 막 도와준다고 지원해준다고 개부라쳤네 도와주지도 않아 놓고 그니까 마족이 지금 도우러 온거야 네 어 피 세칸 네 자아 날 설치하면 안되는거 기억하고 자 저 왔어요 네 자 시프트시프트 좀 아끼면서 자 리타 있거든요 심장 어디야 내 안에서 좀 봐줄게 네 여기가 심장인가 아닌데 저쪽이 여기 맞아요 여기요 여기요 안에 들어가서 스킬 써야겠다 어 중력님 뭐야 아이고 아이고 나 여기서 안보이는데 왜 뭐지 안보이셔요 아 여깄네 오케이 네 자 지금 좀 안때릴게요 나갔다 돌아와서 자 지금은 때려도 되겠죠 아 저 컷당했어요 아 저 컷당했어요 저도 컷당했어요 자 안에 들어오세요 안에 들어오세요 일단 우리 우리 죽여 컷 나 피 없어서 채우고 있어요 오케이 와 지금 애들 왔다 지금 좀만 빼고 빼면서 네 바나 그 으각 오 어 뭐야 오오오오오오 오옹 조심해 조심해 저번노ười 오오오오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お 오오오오오오오! 와암! 젠자아 와! cg 계속 썼어요 님들 cg 안 쓴게 아니야 와 개아프네 아아 와아 그만 가거우스 계속 썼어 쿨타임이었어 아까 와 지 개 아프네 화살 자 하나 둘 셋 넷 와 애들 시민한테 일단 피당게 너무 컸다 바로가자 자 일단 수리 모르 어딨어 모르가 없네 자 일단은 이동서 2개랑 일단은 물양둥이 하나 가져갈게요 네 네 뒤로가네요 네 뿔이 다음에 차이나요 뿔이 없었어 어 자 가볼게요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 아직 6분 남았어 와 애들 다 오니까 어 탁탁하다 자 오크 자 다시 구합시다 다시 구합시다 일단 심장방에 일단 궁수가 다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지난번처럼 좀 쉽지 않아 나 궁극기 있을 때 한번 두르고 올게 자 같이 들어가야돼 핑맨아 같이 들어가야돼 같이 궁극기 써가지고 털어야돼 일단 시민분들은 죽은 오크종족분들 아이템을 먹어줘야돼 그렇게 해야지 이제 수급되거든 오크종족 맞죠? 어 갑시다 자 쉬프트 쉬프트 아까 계속 떴어요 나 컷 나 컷 와 빡세다 일단 바로 올래 지금 바로 올래? 지금 가니까 바로 갈게 바로 갈게 갚아있고 근데 중요한거는 우리가 죽었는데도 상대한테는 뿌리를 그렇게 많이 안주는데 우린 상대중이면 뿌리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잡기라도 하자 그게 좋아 그게 좋아 만득이 잡아놓은거 일단 만약에 심장을 못 부술거 같으면 마족이나 드래곤이 안에 잡는게 일단 개꿀이야 응 아이 그래도 우리 이득 챙겼어 이미 심장 안에 많이 했잖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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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게요 천천히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하세요 저 가고 있으니까 네 도망쳤어요 와 떼셨어요 일단 제가 궁수한테 너무 우돌게 맞았어 응 자 저기 인원도 많으니까 우리 잘 써놨어 많이 컷했어 맞아 야 4차하면 저기 많이 힘들어지니까 최대한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깨야되거든 한번에 털어보자 핑맨 올 때 동안 내가 몇명 정리해볼게 지금 바로 갈게요 지금 로드님 발견했어요 로드님 여기 나무 없어? 저희 앞에 손님 있어 저거는 안될거 같아요 로드님 가자 자 최대한 나 나 있을 때는 주변에 활 들지 말고 네 저거 누구야 우리 엘프중조 우리 엘프중조 다왔어 가자 가자! 가자! 안에 자리잡자! 자, 안에 내가 정리해주면 우리 안에 포지션 잡은 다음에 저 왼쪽에 스웨이겜 있는데? 아, 가자! 가자! 직진해! 직진하고 안에 들어가서 자리잡은 다음에 계속 한 명이 활 맞추고 다른 사람들은 견제해주세요 어, 오케이? 최대한 정리해줄테니까 최대한 시프트 시프트로 안에 들어가 깊숙이, 오케이? 자, 4분 넘어갔어요 자, 최대한 들어가 자, 정리 한 번 해줄게요 어, 저희 뒤에 누구 있는데? 일단 안에 들어갈게요 최대한 스웨이님이요 오케이 어, 야야야, 들어가고 자리잡아요 자리잡아 자리잡아 뒤로 다 자리잡아 한 명은 때리고 네 자, 오면 자리잡았습니다 자, 최대한 때려 때려 최대한 때려 최대한 때려 자, 최대한 때리세요 자, 한 명 때리고 있지? 한 명은 때리고 있어? 실드아 때리고 있어? 아, 실드아 아무도 안 때리고 있네 어, 주님 들으셨어요? 자, 한 번 정리하고 주님님 들으셨어요, 심장이 주님님 들어왔어? 심장? 네 네 아, 죽어 자 자 아, 한 명이 실드 때려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핑맹이 너가 빨리 와줘야 된다 다 왔음 다 왔음 아 실드라도 깨자 이거 실드를 깨, 실드를 깨는 것도 가능할까 내가 볼 때는 왕하고 부왕을 컷하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은데 왜냐면 실 200만원이거든요 어차피 아 아 이거 설치하면 안 된다 아니, 왕하고 부왕을 잡자 아니, 빨리 와줘야 돼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빨리 와줘 그냥 우리 지금 뭐 안 돼 피면서 얘기하고 피면서 얘기하고 있어 왜냐면 지금 말 걸면 지금 집중 안 돼 집중 좀 할게 어 뭐야 와, 나 지금 다 불당하는데 이거? 와 나 죽겠다 자, 죽습니다 와 죽었다 아 야, 이게 우리 시민이 다 다 잘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와 너무 아깝다 아 아 이번에 못 들은 게 너무 아쉽다 근데 마족까지 쳐들어가지고 일단 마족이라도 컷했으니까 다행인건데 피메아 백해라 그냥 안 된다 이거 아 아 합이 너무 안 맞긴 했다 너무 아깝다 아 같이 들어가야지 안그러면 시민분들도 세기 때문에 종족전쟁은 같이 합을 맞춰야 돼 잘 너무 아까운 게 상대팀이 조금 잘했던 게 스킬 빠진 다음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잘했어 응응응 일단 갑옷 같은 건 좀 많이 잃긴 했는데 뿌리는 좀 많이 얻었어요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왕들도 좀 잡았고 근데 갑옷 잃어버린 게 너무 크다 갑옷 너무 아깝다 보호값바 다 잃었어 200만원씩 잃었는데 보호에다가 자 일단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그렇죠 철갑발 입고 다니자 돈 아깝다 조금 돈 아까워서 저희 랭킹 낮을 때는 이거 신어야 될 것 같고 와 너무 아까운데 근데 와 전쟁시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아깝다 다이아 뺏은 거 뭐 이런 거잖아 어 뺏은 거 잃긴 한 건데 그래도 좀 아깝지 우리 재산이긴 한데 와 실더를 좀 못 잡은 게 좀 아쉽다 오크진영 바하로 딱 쳤어야 됐는데 근데 모든 걸 이룰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쉬운 건 아쉬운 거지만 어 모두 다 해낼 수는 없는 거니까 오늘 하나 부신 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최선은 다했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 뭐라 할 거 없어 어 일단은 상대 팀이 잘한 거지 왜냐면 상대 팀이 드래곤이안도 오고 마족도 오고 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부술 수 있는 상황은 좀 안되긴 했어요 어 음음 자 그냥 여러분들 진정하시고 일단 각자 포지션 가가지고 돈 봅시다 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득을 다시 보자고 네 여러분들 너무 과몰입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어 우리 시민도 다 같이 쳐들어갔고 근데 상대방이 일단 잘한 거지 일단 마족이 부셔진 순간부터 마족은 방어할 이유가 없었고 드래곤이안도 이제 어 일단은 공격을 안 받는 상황에서 어 오는게 맞았고 어 일단 상대방도 대비를 잘한게 그 어 궁수 배치를 되게 잘해놓은 거 같애 지난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좀 있어가지고 각자 좀 궁수 배치를 하니까 궁수 이 활한테 맞으니까 진짜 피가 쭉쭉 다네요 어 활이 진짜 아프다 음음음 일단 상대방도 좀 잘한게 엘프 궁극기 쓸 때 잘 빠.. 잘 빠지네 어 이렇게 되면 니안이하고 꼭 팀해야 돼요 니안이하고 팀을 하고 싶어도 니안이가 일단 굉장히 앞으로도 얌체같이 많이 할거야 그래서 니안이도 잘 주의깊게 봐야되요 일단 상대방 입장에서도 니안이 입장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팀을 하자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나중에는 버릴거라는걸 분명히 알고있는 입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쉽게 뭐 어떻게 못하지 음음음 지금 할 수 있는 이득이라도 챙깁시다 와 근데 진짜 너무 아쉽긴하다 근데 솔직히 저도 아쉽긴합니다 여러분들 어 아쉽지 어 그냥 도끼라도 다시 사야겠네 효율 도끼를 잃어버렸네 자 레저는 우리 그래도 3차 하나 깼으니까 흠흠흠 도끼 하나 하고 구석 스킬에 구석 스킬에 재생이 있어? 진짜?